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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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보시다시피 골킥과 짜야포 모든 선수를 교체해서 모든 선수가 이렇게 잘 듣고 경기 내용도 좋았고 우리 자율 선수가 조금 두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이 좋은 소화와 좋은 경기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은 몇 가지? 뭐 depending on what we can see 예전히 잘 Tapi 정말 잘 못하자 예전히 잘 우리 예전히 잘 얘기해 주십니까 선수가 잘 모르는 의견도 잘장해 주십니까 예전히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든 게임을 다가서 그리고 그의 가장 좋은 기술을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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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 목요일을 만들기 위해 제 가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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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이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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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두 발전이 스타디언이 안이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후에 그 이후에 아픈 한국이 어떤 비nement 스타디언이 하는 스포디언이 안에서 아니면 보통 베트남이 처음이 짜야 할 수 있지 않나? 어떤지, 두번째가 지금 베트남전지 내일모레인데 아시다시피 저번에 AFF 때 베트남이랑 세 분이 좋지 않은 대로 행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장 안에 관객 수가 없는데 혹시 한국인이 원하시니까 관객이 꽉 차기를 원하시는지 꽉 차서 좋은 경기를 더 보여주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냥 그러신지 일단 짜야는 오기전에 영상통화를 해서 큰 문제없다고 전통을 바람하고 일단 우리가 AFF에서 베트남과 태국이 비신사적인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홈에서 확실하게 복수하니 복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선수들한테 그렇게 공유하고 싶다 많은 간격이 꼽아서 베트남 팀을 이기는 것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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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명의 현실을 거의 다 끝을 하셨고 감독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좋은 멤버로 하실 생각이신거인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고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어떤 것들을 주시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선수들 기량을 이런 대회에서 기량 점검하는 것도 견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실험을 해봤고 오늘 또 생각나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해줘서 만족합니다 일단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패스만 했느냐 지금 우리가 붙었던 통티브로라는 홍콩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팀이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상대가 아무리 안 축구를 못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ος 리스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고 우리의 쪽지를 더 valve 내게 더いい welcome 저는 esta 신규 하람만 신규 하람만 사실라미 사실랑 사실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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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인옥 이곳에 루마스케이브가 가장 큰 영혼에 참여 그리고 두 번째 저의 대회에서 루마스케이션을 지키는 비열당 감사합니다 저의 전화가 있는 공원에서 어떤 곳이 있어야 하는지 어디가 있는지 그 제 생각에는 그 전화는 어느 정도 이기 수 있는 단계가 어떻게 이기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병원에 가 있는지 모르겠고 병원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 하는 것을 전상으로 통하겠고 그게 문제없다고 보고받아볼게요. 베트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면서 제 본향에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런가 얘기하면 상대한테 정수 전력을 짜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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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ead으로 넘기게 만들었던 일입니다 라면을 삶을 맡는 겁니다 라면을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면이 좋은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은 주인으로 전 Psychology 이렇게 어떻게 지낸 적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시에 결선을 하여 그래서 이게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지 않나요? 과연 어떻게 보자? 나과 같이 공연을 생각해? 나과 같이 공연을 생각해? 뭐 안해요? 왜 진짜 공연을 생각해? 제가 공연을 생각해? 아 진짜... 저는 전열대인 제가 공연을 생각해? 그리고 스타트업을 생각해? 사실은 너는 같이 공연을 생각해? 더욱 많이 공연을 생각해? 또는 몇 명의 공연을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세계만로 새로운 마음을 생각하는지 고맙습니다.